이번 대결 졸졸이 콜라 입니다. 콜라 500cc 잔이 놓여져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 분씩 다 마신 뒤에 종을 먼저 치는 팀이 이기게 되는 대결입니다. 다 마시고 나서 머리 위에 탈탈 털어주고 인증을 해야 다음 선수가 할 수 있는 거죠. 안 끝났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. 대일이 대일이. 빨리 가 빨리 가. 종민이 형 못 먹어. 피곤. 역시 예능잠에서 나오는 김종민. 김종민은 김종민이다. 피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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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왜 따라와. 이만 가자 가자. 야 어디 목구멍 내는 건 봐가지고. 어디 목구멍 내는 건 봐가지고. 즐겨봐 이 채널.